제8의 수학과학 경시대회가 다음 달 12일에 개최됩니다. 올해는 처음으로 캐나다를 벗어나 미국과 호주,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참여해 같은 문제를 두고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.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주 토론토,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, 알버타주 켈거리와 에드먼튼 등 11곳에서 열립니다. 경시대회 참가 대상은 4학년에서 11학년 학생으로 수학은 기초와 응용 영역의 25문제가 출제되며 4학년에서 8학년은 50분, 9학년에서 11학년은 75분 동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. 수학경시대회에서는 국제와 국내로 나뉘어 학년별 1, 2, 3등에게 상장과 상금이 주어지고 지역별로 수학과학 수상자도 선정할 예정입니다. 수학경시대회에 이어 지부별 과학경시대회가 이어지며 학부모를 위한 강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. 등록은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 지부에 문의해야 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